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의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보이는 식물인 지친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친개는 주로 이제 이런 바깥에 주로 자생을 많이 하는데 겨울에는 줄기가 보라색으로 있다가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초록색 잎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런 지친개를 우리 선조들은 나물로 먹고 약용도 했는데 지친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친개는 양맹으로 니오체라 그러고 맛은 쓰고 성질은 서늘합니다 어떤 병에 주로 약으로 쓰냐 하면 종기, 유방염, 외상출혈, 골절상 그런 곳에 주로 약으로 씁니다 이제 종기가 나서 잘 낫지 않고 또 외상출혈, 골절상에도 찌어서 붙이고 유방염 같은 경우에도 진하게 삶아서 물을 마시고 또 찌어서 유방염증이 심한 곳에다가 꽃이 피었다가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날려 보내기 위해서 손뭉치가 생깁니다 그 손뭉치를 따서 모아놨다가 칼이나 낯에 베여서 피가 흐를 때 그 손뭉치를 비벼서 붙여 주면 피가 빨리 먹고 새살이 빨리 돋아나는 지혈효과가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요 나물로 먹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어린데 이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쭉 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차가 크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때 뜯어서 이제 끓는 물에 데쳐 가지고 맛이 쓰기 때문에 좀 찬물에 담가서 썬맛을 우려내고 된장 무침이라든가 고추장 무침을 해도 맛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개인적으로 저는 또 좀 썬맛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냥 겉절이를 해 먹고 그렇게도 하는데요 또 뿌리는 캐 가지고 튀김도 튀겨 먹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데쳐 가지고 데쳐 가지고 새콤달콤하게 초고추장에 묻혀서 먹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제 겨울을 나는 이런 풀들이 주로 보면은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런 생명력 강한 식물들을 우리가 약으로 또는 나물로 먹었을 때 그 생명력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 가지고 우리 몸에도 면역력이 강해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층계 같은 이런 풀들은 누가 재배하지 않아도 농약 주고 비료 주고 해서 재배하지 않아도 자연에서 저절로 크고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을 발휘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층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